이게 맞다이 한동훈 두루와두루와 하고 있는데 저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그냥 회담을 왜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랑 만날 때는 녹음기를 틀어야 된다. 아니면은 뒤에 나와서 또 딴소리 한다. 아니 그러니까 제일 당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7백 며칠을 해서 만났다고 하면서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굳이 그것도 태극기 있는 각도의 사진을 공개하고 그것도 예상에 없던 a4 용기를 딱 꺼내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읽어버리고 딱 카메라 사라진 다음에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으니까 카메라 틀고 만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의 상상력을 발휘하면 그거 딱 읽었단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국민들 있고 저희 당에서도 너무 해서 상상. 상상이라니까요. 상상이라니까요.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카메라 꺼져 있으니까. 카메라 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건 진짜 우자고 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는 아니 저 카메라 없이 하는 거 왜 그래요? 이재명 대표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어차피 만날 거면 저는 아예 안 만나는 게 제일 나은데 만날 거면은요. 첫 번째 아예 안 만나고 만날 거면은요. 나는 솔직히 지금 8월 18일에 대표됐지만 당장 다 다음 주인가요? 결심 공판하고 10월에 선고 일단 유죄 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우리 한동훈 대표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회에서 이재명의 구속영장 발급 사유 그걸 읽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산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읽었던 사람이 여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그 야당 대표가 된 범죄 피의자와 앉아서 둘이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만약에 진짜로 만난다면 선거법하고 위증교사 1심 최소 무죄라도 받고 오면은 아니면은 선고 난 다음에라도 만나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만나는 것 자체가 별로 그 그림을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제가 너무 순진한가? 저는 오히려 이렇게 둘이 만나서 생방송 라이브로 쫙 현장을 보여주면서 지금 민생,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민생이 어려운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민생 어려운 거 맞고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님 방탄하기 위해서 다 민생관려법 지금 다 제쳐두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 한동훈 씨 화법으로 따박따박? 네, 따박따박.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건 상관없죠. 그렇게 하면 보이는데 어쨌든 저는 일단 이미지적으로 안 맞고 만약에 그러니까 TV 틀어놓고 만나자는 거 아닙니까? 텔레비 카메라 앞에서 생중계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안 받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안 받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가 예의가 없어. 지금 예의론을 들고 나왔잖아요. 원래 당대표끼리 만나게 되면 뒤에서 조율을 해서 자, 뭐 한 30분은 기자 있으라고 그러고 30분 후에 나갈까요? 아니, 기자 30분인 거 너무 기네요. 한 10분만 하시죠. 5분 모드 발언만 하시죠. 해갖고 이걸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기서 먼저 맞다 했더니 잘 맞다 했더니 표현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이브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생중계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뭐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언론플레이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아니, 저는 예의가 없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예의가 없다는 표현은 이해가 안 돼요. 예의가 없어. 아니, 그건 뭐예요? 아, 말 끊어서 죄송해요. 그런데 예의가 없다는 게 여당 대표한테 그렇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얘기하는데 뭐, 이거잖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도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는 거잖아요. 예의가 없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 당에 대한 그러면 배려가 없다. 상식의 원난도 이래야지 무슨 이게 예의가 없다요. 저 지금 뭐가 생각나요?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당선됐을 때 이어폰 꽂고 말입니다. 국민들 다 보는 데서 방송 카메라 생중계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질문 나왔다고 질문 안 받겠어 했다가 MBC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했더니 바로 이거 보면서 기자들이 말이야 예의가 없어. 이거 이재명 화법이에요.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어. 그거를 지금 비서실장이 그대로 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국민에 대한 정서 상대당, 여당에 대한 정서가 이거예요. 맞아요. 저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그 말이. 우리 시차장이 이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보고 있는데 예의가 없어가 진짜 딱 기억하니까 그때 있었네요. 그때 예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의가 없는 거 이거는 사실 바로 1년 전에 민주당이 김기현 대표한테 했었던 일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때는 오히려 김기현 대표 시절에는 자기들이 생중계하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년 6월 달이었는데요.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넣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 공개토론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당 대표라면 국정을 위해 끊임없이 야당과 협조하고 협력이 가능한 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말이야 뒤에서 만나자고 비공식적으로 만나자고 그러고 우리가 공개적인 정책 대화를 제안을 했더니 앞으로는 하자라고 하면서 뒤로는 실질적으로는 미루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여야 대표가 비밀리야 할 얘기도 있겠지만 아니 국민의 삶이 어려운데 왜 굳이 비공개를 만나야 되냐 노력하는 척만 한다는 거는 나는 동의 어려워. 그러니까 로텐더홀 국회의 가장 큰 서울이죠. 로텐더홀에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놓고 해도 좋아. 만인이 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대화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재명 자기 말이네요. 이재명 대표의 말이네요. 딱 좋네. 이번에 한동훈 이재명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네요. 그리고 강선우 당시 민주당 대변인도 이랬네요. 비공개로 할 이유가 뭐길래 비공개라고 하자고 하는지 그게 의분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돌려드리면 되겠네요. 좋네요. 자, 우리 저희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니 지금 비밀리에 물론 여야 대표가 할 얘기도 있겠지요. 하지만 국민의 삶이 어려운데 굳이 비공개로 만나면서 노력하는 척만 한다는 건 저희 국민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요. 국회의 로텐더홀에 의자나 책상 하나만 놓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 화면에 화려한 거 안 나오는 거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국민이 보여오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두 분이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박수. 이게 카메라가 있으면 정말로 정치인들 만나면 사진 찍고 그냥 행사 의전밖에 안 되고 기록만 남잖아요. 만났다. 그런데 카메라가 있고 대화를 직접 생중계를 하게 되면 뭔가 하나라도 결과를 남길 것 같아요. 우리 이건 합시다라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런 게요. 사실 상대가 어떤 칼을 꽂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무서운 거잖아요. 이때 결국 김균 대표. 안 됐죠? 끝나고 나서 우리 다음에 또 봅시다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6개월 후에 여기 밖에 계시겠어요? 한동훈 대표 하면 황당한 거잖아요. 황당한 거 같아요. 아기 때문에 뭔가 찾아들어 노는 Jahr 1